자, 관객분들은 오른쪽, 왼쪽 나눠서, 앞쪽으로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. 자, 한 명씩 개인 아워드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래스, 클래스 피지컬, 클래스 C. 6번, 박용균 선생님. 네, 아워드 선수, 누구 계집니다. 창갑으로 25번 황영진 선수 자 다음 선수입니다 창갑으로 35번 황혜연 선수 자 다음 선수입니다 길현수 선수 자 다음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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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리 인도 있습니다. 25번, 73번 자리 바꾸겠습니다. 나이스! 손 주세요. 13번! 4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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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코드로 넘어갑니다. 사이트 체크. 25번, 35번 피치해주세요. 잘 못 가! 잘 못 가! 잘 못 가! 잘 못 가! 3번! 4번! 4번! 6번! 4번! 5번! 3번! 5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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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어떤 분이 다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유상 백만의 교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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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퍼 친한 리더 로그 어머데 이런 zd 벨벨 아 장바 한자 벨벨 아 전 아 아 로그 로그 그리고 이 트레스포 다 같이 갑니다. 선수는 포스다운! 고맙습니다! 네 선수 태도만이 선수 체련! 경매입니다! 수고하셨습니다.. 퇴장하셨고.. 시상실 준비하시면 됩니다.